실사용 리뷰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로 리클라이너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클레어마망 무중녀 기자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접이식으로 보관 편하여 캠핑이나 낚시용으로 좋습니다. 4위는 HJC 리클라이너 의자입니다. 리클라이너형 컴퓨터 의자로 사무실이나 게이밍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착자감 푹신합니다. 3위는 클랩튼 전동 리클라이너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전동 리클라이너로 기사님 방문 설치해 주시고 착자감 푹신합니다. 2위는 로디 1인용 리클라이너입니다.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스툴 포함되어 있고 고급스러우면서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1위는 보니의 가구 가죽 리클라이너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전동 리클라이너로 디자인 깔끔하며 공간 활용도 높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